놀랄 일들이 많이 특히나 우리가 잘 모셔야될 뿐이 디타가 인도네시아 왕족이라고요 아니 그럼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 그럼 나머지는 왕족 아니라서 대충 모셔도 된다고요 그건 아니지만 저희는 놈이에요 놈이냐고요 다른 나라가 붙였어요 아케스티안이라고 붙였는데 아니 아니 놈을 맞는 건가 뭐지 그럼 디타 풀네임이 뭐야? 풀네임은 아마 아궁 아유 푸스파 아리티아카라 그 아나아궁 아유라는 그 앞에 세 단어는 그냥 귀한아이 왕족인 아까 귀한아이라고 했잖아요 후라이팬 노래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틱틱틱 아나아궁 아유 아니 그러면 왕족이면 궁에 살아요? 저는 발리 왕족이니까 발리 가면 궁에서 살고 계신 가족들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 살아요 저작거리를 하는 건가 디타 그냥 만약에 그럼 디타는 공유중인거야 프린세스? 지금은 그렇게 막 닫히진 않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고 나중에 왕족 쓰고 다녀? 왕족백